나좀 때려봐 나좀 때려봐 이 쓸모없는 쓰레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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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새로 오신 분들 팔로우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 킬 때 좀 자주 와주시면 감사하겠구요 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겠죠? 그럼 이대로 갑니다 딜러를 찾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탱커는 11만 하면 돼요 와우 오 사람 잡았어 역시 총보다 강한 공 하하하하 어음 밥해서 가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일단은 나눠서 가지세요 일단 이거 제가 자신이고 이 푹푸트한 풍맥이야 느려져라 담벼라 퇴색된 태브라 아잇 일레븐이 가만히 안 있었어요 내가 간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가져가세요 우리 어디로 가야되지 지금? 싸운다고 못 봤는데 전생 아무도 안 건드리는 건가? 안 쓰실 거면은 저 주실 수 있어요 안 쓰실 거면은 저 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다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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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상황마다 다르죠 오케 갑니다 셋팀 셋팀 이거 셋팀인데 뭐하지 좀 있으면 자요 우리 아아아아 난 못 지나간다 아닌데? 천천히 아 나한테 말 걸고 난리야 찍고 안 터지나? 이거 언제 터지지? 내가 아직 시스템을 이해를 못했는데 도발은 걸었고 나이스 나이스 이것 아 사람이 있네요 천천히 갈게요 괜찮아 이쪽이다 내가 쫓아가고 있을게요 내가 널 싫어해 엠마야 내가 널 싫어해 엠마야 내가 널 싫어해 아무도 없으면 바로 녹이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거는 제가 가져갑니다 성수 윌리엄 슈트 윌리엄 튼튼할수도 있죠 윌리엄이 튼튼할수도 있지 저쪽 카메라에 하나 있고 싸웁니다 저기 두팀있네요 일로 갑니다 옆으로 가요 엠마야 내가 널 싫어해 아아 마커스 느려져라 나좀 때려봐 나좀 때려봐 와 실드량 뭐냐 아 이것들이 잠시 정비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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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1대1이에요 지금 애들 옵니다 905초 캐시 캐시 나이스 응 2초 나이스 나이스 아 곰 저리 비키지 못해 2초 1초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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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에스텔 에스텔 에스텔에다가 나 초을 같이 까니까 실드량 미쳤는데 확실히 윌리엄도 딜 잘 나오는데 에스텔도 딜 잘 나오네요 어딜 총 따위가 공을 이기려고 실드가 3700 됐다구요 와 그정도 그렇게 높았나 야후 2초 6초 1초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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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2초 감사합니다.